경남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남도가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꼽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달 말 출범할 투자유치자문위원회, 또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단이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배치되는 등 속도감 있는 진행에 지역경제와 산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업무를 시행할지, 앞으로 요구되는 바는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연구원, 행자부 등 지역과 정부에서 행정관련 직책을 역임한 안소동 행정학 박사 나오셨고요. 현재 청년벤처사업가로 활발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완수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경남투자청이었는데 그동안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경남투자유치단,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단인 조직은 정부 조직법상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유치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투자유치단은 예전 경상남도 지사 시절 때부터 쭉 있던 조직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 조직을 굉장히 확대하고 실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장급이 이 단장을 맡고 있는 지역도 있고 굉장히 강한을 취체인데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 이사 직속으로 도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은 이 박완수 도정이 경제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 다음 경제력 회복 이런 것을 도정에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경제부지사도 보면 기재부에 세제 실장을 지는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최고 실무자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25일부터 투자유치단이 서울에서 자문회의를 가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들도 지금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대 가제로 보는 박완수 지사가 경남 투자유치단을 도청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치단을 꾸릴 만큼 투자유치의 박지사가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요. 기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구조에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자금과 인력 확보입니다. 특히 이제 자본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회사의 운영, 회사의 즉 존석과 연결돼 매우 밀접한 이야기인데요. 2021년 벤처기업 157기를 대상으로 이제 모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그럼 이제 10곳 중에 4곳이 자금 확보와 투자유치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투자유치와 자금 확보 어려운 이유는 뭐냐? 기업이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 3년에서 7년 사이를 데스벨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시장이 이제 드디어 물건을 만들어서 진입을 하고 났는데 그 사이에 살아남느냐 못하냐고 회사의 운명이 정해지는데요. 이 구간을 왜 죽음의 계곡이냐 부르냐면 자금, 즉 견딜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미 초기에는 지원금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각종 기관이나 보면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3년부터는 지원금이 끊어지거든요. 그럼 돈 구하러 다니기 그게 바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안수 도지사의 투자유치단 조성은요. 기업하기 좋은 경남과 경남의 발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방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남도에는 투자유치 상황이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최근 3년간 이 조사를 보면은 실제 목표가 1조 9천억 정도였는데 그보다도 굉장히 높은 투자유치 실질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약 300%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이나 20년도도 마찬가지로 약 180% 이상의 초과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3조 지금까지 8월인데 3조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우리 10년간 이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은 약 3조 최근 5년간의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투자를 한 게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약 우리 경남도에 만 명 정도 이상의 고용 창출을 했다. 그다음에 실적도 보면은 약 3조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 예산이 7조 원 정도인데 1년 예산의 반 정도. 그다음에 1만 명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이런 인력 창출을 하는 걸 봤을 때는 투자유치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최근 5년간에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것을 우리의 FDI로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경상남도에 직접 투자하는 그 어떤 양이랄지 매력도가 자꾸 떨어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 인원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MOU 체결이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는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지사 아래서 투자유치단이 체계적으로 좀 조직화돼서 힘을 발휘하면 더 큰 영향을 가져오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이 활동 방향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과거에는 굉장히 양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광주전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1호 단지로 우리는 광주전담 유치를 해달라. 아니면 대전, 대구, 인천 전국이 반도체의 유치를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저기가 있어야 되죠. 풍부한 사람 용수가 있어야 되고 고압 전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데 여기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과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7조 원의 미국의 조자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천여 개의 조자주가 투자유치를 했는데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급금을 무려 투자에 대한 환급을 33% 이상을 오히려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료 이런 것들은 전부 그쪽에서 조자주가 책임을 지면서 가장 큰 혜택을 법인세를 환급을 해준다. 이런 걸 보면 해외에 더 많은 우리 한국 대급이 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 좀 면면에게 살펴서 좀 대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자료를 보면 약 2년간 국내 복귀 기업이 창원에 집중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남 투자유치단으로서는 출발에 좀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유치단 활동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네. 이번 달 25일부터 서울에서 첫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전략을 세우고 하는 이런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단은 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그분들을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실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통로를 그분들이 한번 뚫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단도 지금 현재 경상남도전은 과장급으로 직제를 두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아마 실장급으로 굉장히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투자유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큰 과제라면 박완수 도정도 아마 투자유치단장을 최소한도 국장급 이상으로 좀 격상을 시켜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관련해서 좋은 소식도 들렸습니다. 첫 투자협약식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죠? 박완수 경남도정이 출범한 후 첫 투자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이제 먼저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화항공방산소재, 성호전자, 동진전공, 녹십자의료재단, 휴먼테크, 동원로엑스, DW글로벌, 액세스월드 등 총 8개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3,135억 원 그 다음 699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투자협약식이 있었는데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또 정치인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또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특허를 또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청년 창업 기업가로서 봤을 때 이런 사례들 좀 순기능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유치는 당연히 순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투자 유치 활성화는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한번 좀 주의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게 보통 아이디어, 내가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들으면 그 투자가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하죠. 보통 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 시리즈 A라고 시장에 진입하고 제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받는 금액을 10억에서 30억 정도를 받는 거죠. 그 다음 시리즈 B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품이 인정이 된 거죠.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로 보는 게 시리즈 B라고 하고 이제 시리즈 C가 되면 100억에서 500억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투자 단계를 말씀드렸냐고 말씀드리면 종잣돈, 지금 이제 모든 투자 유치의 정책과 모든 포커스가 종잣돈, 시드머니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과를 위해서 실적에 의해서 얼마나 창업을 많이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지 기업을 유지하고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는 그 모습이 없는 거죠. 제가 3년에서 7년 사이를 데스밸리라고 해서 기업이 살아남는 운명이 걸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통 시리즈 A 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넣어야 될 문제가 뭐냐 시리즈 B의 회사가 100억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됐을 때는 제법 기업이 컸거든요.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위한다고 하면 투자하는 업적에서는 투자자 측에서는 지방이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그 회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지역에서 투자를 봐서 큰 회사들을 투자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가 좀 더 커서 수익을 남기고 싶으니까 서울로 진출을 해라. 그냥 창원을 만약에 경남이 만약에 본사다. 그럼 여기 지사로 하고 본사를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효과, 즉 역수출이 되는 거죠. 지역에서 기업을 키워서 오히려 뺏기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유치도 하고 진행하는 건 좋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를 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랑 경남에서 키운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역 청년기업, 창업자로서 어떤 요구를 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2020년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무려 4조 3,045억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됐다고 보실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시면 투자 폭력 속에 빈곤이라고 스타트업이라든지 비대면, 바이오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서 투자가 됩니다. 즉 투자금이 규모만 보면 많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많고 다른 분야에는 적거든요.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제조업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해서 기술 특허도 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제조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뿌리 산업이거든요. 경남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좀 골고루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투자 투자하는데요. 기업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좀비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존에서 연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좀비 기업은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에 의존에서 연장하는 기업들은 정부적 세금으로 기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과 정부의 실적을 위해서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고 결단을 내리고 양질의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행정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다 보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었나요? 법인세를 다시 돌려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역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업 지원 정책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여기서 생존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 유치 쪽에서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불만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기업 투자는 사실은 여기 투자를 할 때는 그쪽 투자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위험을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기대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 기업이 얼마나 생존율이 있을까. 얼마나 여기에서 기업하고 활동하기 좋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앞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미국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예산이 603조인데 올해 어떻게 보면 600조 이상이 해외에 투자하겠다. 대기업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그만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법인세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환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금액이 크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것보다도 그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경제의 논리는 행정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는 게 우리 자본의 고요한 성계인데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회사에 저는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좀 법과 개정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파격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지난 8월 1일에 경남투자유치단의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앞서 안소동 박사께서 대기업 CEO로 구성이 됐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소속과 직함을 좀 들었을 때는 지역 기업인들의 귀가 좀 솔깃해질 만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을 구성할 때는요. 어떤 목표를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이냐. 채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단에 지금 구성된 부분들을 보면 대기업 관계자, 금융 관계자들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부분을 했을 때는 아 전문가들이 많이 왔다. 이런 이렇게 칭찬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기업체 관계자, 중소기업, 경남도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의 대표라든지 협회의 대표라든지 관계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즉 투자유치를 투자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전문가들, 즉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울어본 사람, 힘들어본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같이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서 궁극적인 목적인 경남도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갑의 입장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투자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울어본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해줘야 어느 부분이 투자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투자를 판단했던 사람들은 아 이런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상생과 공존하는 위원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성의 다양성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 주셨는데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 자문단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계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밝혀진 지금 현재까지는 25일에 서울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의 전략을 이분들하고 같이 연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투자유치단은 물론 직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계획 대비 실적은 많이 이루었습니다만 도민들이 이 투자유치단 활동을 통해서 실제 MOU책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의 단계가 얼마나 실제 그 투자유치를 이어졌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고 또 물론 유치 단계도 중요하지만 유치 이후에도 좀 도민들에게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이 투자유치단 소식에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뭐 여러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좀 신경 써달라 요구하고 싶은 바 있으십니까? 제가 창원에 있는 뭐 이제 입주 기업들을 위한 건물이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을 위한 건물이 생겼을 때 지역의 정치인들부터 많은 분들에서 기공식도 하고 좋았어요. 가면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있는 3층에는 입주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시설에. 즉 이 얘기의 목적은 뭐냐? 투자유치단을 출범하고 이제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른 희망 공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얘기를 듣고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즉 희망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텅빈 사무실 이야기하듯이 막연하게 실적주의에 빠져가지고 매몰되어서 양적 결과물이 아닌 질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단의 활동이 되기를 경남도 내 청년 창업가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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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